인구의 60%가 모슬렘인 아시아 유일의 이슬람 국가 말레이시아. 말레인들과 중국인, 인도인들이 한내 공존하는 다민족 다중교 국가입니다. 빛되신 그리스도의 룩을 들고 이 땅을 찾은 행복이 가득한 시온 장로교회 성도들.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했을 때에 성교사님들이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렇게 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. 정글 속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말레이시아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감동의 현장.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따뜻한 현장 속으로 동행해 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